3점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섯번째 우승을 위해서 일단은 박종훈 선수 카드를 꺼내든 김원영 감독입니다. 자 아웃카운트 3개가 남아있는데 박종훈 선수 투입은 투입 선수 한 타자만 상대할 것 같아요. 3차전과 4차전 등판을 했었고 부담이 있을 거예요. 2볼 1 스트라이크. 자 이 타구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박성환이 잡았고 이를 지침없이 아웃카운트 하나. 자 오늘 SSG가 만약에 경기를 가져간다면 오늘 수비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김광현이 등장합니다. 2010년, 2018년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던 김광현. 2022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김광현 선수가 2개 아웃카운트를 올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한국시리즈는 2 경기 4.2의 평균자 책점. 정말 올해 이 한국시리즈는 정말 감동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골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3구. 그리고 이 타고는 다시 박성환 쪽으로. 박성환이 잡아서 1루에 아웃카운트 2개. 2아웃 주자 없고. 타속에는 이지영. 김광현이 뿌렸고. 이중 잘했고. 이렇게 경기 종교. 광에 비한 그들이 4년 만에 왕자에 돌아옵니다. S.S.C의 이름을 완성한 첫 통합 우승 랜딩. 2022년의 야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챔피언의 이름은 S.S. 랜덤스입니다. S.S.는 정말 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아웃바운으로 멋있는 미토 슈비 장면을 끝내져 있고요. 정말 끝까지 감동을 들었던 키움 선수들에게도 정말 이 고마움의 불씨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승은 랜덤스입니다.